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이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세계 부활절 한마음 기도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세계교회연합기도운동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밤 10시에 각자 자리에서 3분 동안 기도하고 고난주간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기, 부활절 예배에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 윤보완 감독은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소멸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닌 각 지역별 교회별로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시간에 코로나19 소멸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세계 부활절 한마음 기도행동은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해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미래목회포럼,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등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